K리그 클래식 K리그 클래식 1-1 포항 최재수 최재수가 1억 걸 침제로가 지나가고 그리고 최재수가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타이밍도 기가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동국입니다 자 이동국 이동국 네 마지막 순간에 신하영 Nearly 티아고 티아고 자 피하고 득점으로 이어지지 안었습니다. 자 이렇게 첫 반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. 1대0 평 specialized 앞섰습니다. 자 이제 양팀의 후반전입니다. 뛰어줬죠 버텼어요 formation 왔어요 이동국 시나 хороший 구나갔습니다. 자 이동국이 감각적인 바이스크키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수비 맞고 나가네요 자 루이스인데요 다시 와데로 신지로 뛰어집니다 기회에 신지로 뛰어집니다 와데로 와데로 이걸 놓칩니다 놓칩니다 라자르 가운데로 자 주팅기회인데요 홍보역 크로스바하고 너무 친한데요 그렇습니다 베라 자 측면으로 레오라이더 슛 차릅니다 자 낮고 빠르게 왔기 때문에 신하영 골키파가 처리하기도 애매했거든요 방심하는 순간 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계속 높여야 되고요 네 헤딩 아 네 역군이네요 이렇게 낸다면 남은 경기들에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김성국 김성국 이대열 breakthrough 부 nosso capabilities 크롭 라는 매우 클래스 의 스펙 3대0입니다 포항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포항이구요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0 포항 스틸러스가 전북현대를 꺾고 4경이 연속해서 무패 행진을 기록합니다